정상 끊었구요 사르네스 군대는 타르소스를 다시 공격해 왔고 리비아 스케티아 치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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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인씨 안녕하세요 허정인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죠? 그죠? 크로스 에이드 킹즈 2는 해봤습니다. 근데 3는 안해봤습니다. 3 괜찮던가요? 네 죄송한데 전화 한통만 좀 하고 다시 진행할게요. 전화 좀 하고 돌아올게요. 돌아왔습니다. 전화 한통 하고 왔습니다. 파나고리아 점령했고. 자 악타오에서는 악타라는 거 취소... 아까 이 새끼 그... 갔죠? 어 밑으로 안 내렸죠? 쟤들은 복진해줍니다. 사라에로 가죠. 사라에. 아마 세이아 있는 애들은 신호빛치고... 반란 터지겠는데? 반란 설마 이 못 막겠어요? 그죠? 다 막겠지? 설마 이걸 못 막을까? 이씨... 설마 못 막을까인데? 자 이거 보험으로... 그냥... 한 개짜리... 장군부대만... 배치해줍니다. 아 그리고 얘들은... 어... 유지가 제일 싼 게 포종민. 투석병. 이렇게 내부대 뽑아줍니다. 터넘기죠. 멍멍이 왜? 멍멍이 왜? 아 신호패하고 케레네 반란이 터졌고 이거 약탈 걸어놓죠 이 새끼 팟이 칠 수 있을까? 자 군대 한 번 뺍니다 얘들은 사라이로 올라가고요 자 내륙으로 들어가고 카르타고는 카르타고 있네 터넉입니다 아 이거는 죄송합니다 까먹었다 항상 까먹네 항상 하나씩 까먹네요 아멘 흐음... 조금 모자라는구나 is that all, my lord? 정말 이렇게, 턴 넘기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, 또 적자네요? 아, 또 적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, 또 적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신호패는 이렇게 좀 되고... 파시스에 있는 군데는 파나고리아로 복진합니다. 아, 또 적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, 또 적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예! gosh! 자세히 가요. 제 친구는 겟 로너스로 진행하구요. 쟨 욕이 맺혀 돈이 모자라네 자파르티아 면세 취소해주고 터넘기고 쟤는 탑소스에다 매복합니다. 아프리카는 반란 터지겠는데 자 시대에 치구요 아프리카는? 자 시너페 발랑군 정리하고 얘들은 안키라시입니다 요건 투죠 요건 투죠 쟤네비 소스로 갑니다 자 예, 저 못 들을 겁니다. 제는 길러누스로 하고. 여기 아프리카의 반란이 터질건데. 주둔군은 사실 다 있거든. 있는데.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군대를 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. 여기 보조부대 좀 만들어주죠. 편의상 고조분에 만들어줍니다. 터넘기 중. 맞고만 했어요, 터졌네. 제일 먼 데 터지네. 카르타고 군이 정찰 나왔다가 당했고요. 그럼요. 미모. 속조 불안정이 떨어지긴 합니까? 저 숱이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쟤는 또 매복합니다 쟤는 에피소스 치고요 쟤는 에피소스 점령하면 불가사의 효과 덕분에 세율이 10% 올라와죠 그래서 흑자로 전환되고 이 친구 너희야 또 이번에 패션우스를 못 치냐? 여기 매복합시다 지금 건너온 친구도 잡아주고요 얘는 또 매복하고 여친구는 사만다르 쪽으로 올라와도 되는데 일단 줍시다 여친구는 얘를 잡아야 뭐가 되는 거라서 얘는 카프카스 이나무로 못 넘어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딱 그것만 하면 돼요 어차피 지금 보면은 우리 그 다른 부대가 지금 그 카스피에를 넘어서 오고 있잖아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얘가 굳이 막 북쪽으로 와서 얘한테 전선이 뚫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겔로노스 점령하면서 코라스비 망했고 일단은 치환 상황이 안 좋은데 그래도 군대를 빼고 옵니다 저 남쪽으로 가는 게 더 급하니까 어? 그러니까 터넘기고 이거 이 지랄 줄 알지 내가 카르타오가 또 문견델 하나 보내왔었고 쟤는 요기 또 매복하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돌아왔고요 어 쟤는 사만다르로 남진하고 요 10새끼들 보면은 꼭 보면은 그 한턴 이동거리 한턴 모자라게 이렇게 온다 한칸 모자라게 AI를 어떤 새끼가 짠건지 쟤 흑자죠 아 흑자래 치안이 초록색이죠 그러면은 얘들은 겔로노스에서 나와서 전진합니다 딱 요까지만 전진하죠 쟤는 피시누스 치고 쟤는 피시누스 치고 페르가문 치고 페르가문 치고 페르가문 치고 아 요 친구들은 정리해버리고 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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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네는 왜 요원이 없나 죽었나 자 프락치 하나 뽑아서 저 우대에 합류해줍시다 터넘기 할까? 이게 함되고 파나고리아에 주는군 있죠 뭐 혹시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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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로드스가 있다는 거죠. 내가 까먹고 있었다. 하도 게임을 오래 안 해가지고. 유럽이 보입니다. 아... 칼을 타고 혹시 될까요? 아슬아슬하게 되네 자세하게 prior Sierra Se slowed down roommates sekith 연약 자 카르타오가 휴전하자 그래서 해줬습니다. 자 카르타오가 휴전하자 이오올은 또 캐세타닉이령이네? 이올... 이올, pork направ.. 이올, 우 great 리비아는.. 리비아하고는 휴순이 아니고요 이올, baby 나의.. 가라만티아도 살아있어요 군대를 빼고 약탈을 걸어버립시다 반란이... 일부러 반란 일으키는 겁니다 어차피 터질 거 사르데스 왕 있구요 이제 페르가몬 쪽으로 하고 에페소스 페르가몬 로드스 페시누스 페시누스에는 군대가 있군요 있기는 자 일단 요기에 보내고 약탈 걸어버리죠 쟤는 시라케나를 못치네 쟤네 왜 저걸 또 못치니 얘는 치는데 그죠 한번 깼고 얘들은 파나고리아로 돌아가고 얘들은 시라케나로 가고 요 친구들은 이제 솔로카로 가죠 요렇게 하죠 자 터넘기죠 그럼 고맙습니다.